안녕하세요 가요가 좋다 를 사랑해 주신 국내 해외 팬 여러분 저는 mc 이란조 소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멋진 시선전 류기들씨의 무대로 오늘 활짝 내려봤습니다 이란조씨 혹시 사모님께 꽃섬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? 아 참 곤란한 걸 물어보시네요 2번정도요 결혼기념이 또 생일 군대요 여자는요 연예가 되고 또 엄마가 되고 또 호랑과 별을요 꽃을 보며 살로워 먹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시죠 네 어머님들 이번주는 말이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눈에다가 쏙 끼워도 그냥 아주 그냥 이등 딸 있잖아요 딸에게 꽃섬을 좀 하시죠 아 저도 꽃섬을 너무 좋네요 우리 이 아저씨를 주셨어요 예 제가 항상 이렇게 춤을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네 저 꽃섬이만 우리 수빈씨하고 여러분 같이 즐겁게 진행하니까요 네 여자를 형 이번에는 흐어치 비교한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수빈씨 전추영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오수빈씨 노래부터 만나보실까요? 네 꽃이랑 한의 연극한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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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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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